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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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입니다 They're so nice 여자친구 여러분 여자친구 아, 바깥네요 아까도 봤잖아요 네 기억나요? 저 아까 모자 쓰고 있었는데 그 분이네요 아, 의상으로 바뀌셨나요? 낮에 의상 말고 저녁에 의상이 따로 네 네, 저희가 좀 아주 끝냈어야 하는 게 힘든 만큼 저희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분이네요 그 분이네요 그 분이네요 와 그 분이네요 그 분이네요 네 네 저희가 에어컨의 비록을 스케줄 중에 바꾸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떨리고 KCON에 함께하게 되어서 전화해 주십니다 Alright, so This is the first time we've been here in the States that we've performed with one of you guys she's a little bit nervous but I'm sure you guys are gonna help him with that right? We're gonna show them that the only crime the only crime got a lot of energy knows how to party That's what Dr. Dre said Tupac California love Alright, so 오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으실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찍어주고 계신데요 힌트는 제가 보여줬어요 저희를 많은 분들이 찍어주시는 그 한 장을 담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깜찍고 발랄한 여자친구의 인트로를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셔서 Alright, so I asked them if they have any kind of a something a little bit special for you guys here at KCON this time and they do they do but you're gonna have to just see for yourselves you know how it is you know we ask them just as someone's rhetorical um I saw it though y'all gonna like it 저거 봤어요 저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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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좋았어요 okay so 앞으로 목표 또는 뭐 하시고 뭐 more 어 잠시만요 예예 잠시만요 끝내고 싶자 죄송해요 어 인터뷰 좀 더 길게 가고싶어요 하래요 할래요 아 그 LA에 보신거 좋으신가요 네 네 언제 왔어요? 어제 언제 왔어요? 언제가요? 네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그래도 시간 좀 있으면 꼭 하고싶은거요 뭐 보고 있어요? 아 저희가 또 미국의 처음으로 그 쇼핑을 해보고 싶어요 미국 원하나를 좀 돌아다니면서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싶어요 여러가지 하 collaborativa 네 이제 어 머리 응 머리 이런 것 mezclips 하니 누구 참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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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guys So Like 샵? I don't know where 샵 쇼핑 혹시 검색했어요? 꼭 어디에 가야되는데 검색했어요? 산타모니카라는 곳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이번이랑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 가시면 좋은 거든요 쇼핑할 수 있고 하다가 볼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고기가 좋은데 Good answer 그래서 여기 LA 팬들 직접 고기가 어때요? 이렇게 하는거죠? Thank you for our support 저희 멤버들이 LA에 처음 와서 너무 설레고 둘 다 있는데 애기가 그대로 무대로 진짜 올라가서 그래도 화이팅하고 자랑하고 오겠습니다 저게 1개지 잘 아세요 잘 놀아요 그래서 에너지 많이 줄거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알아요 상상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저의 멤버들은 나의 멤버들은 마지막을 많이 너무 쉬운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저희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응원에 대답할 수 있게 오늘 오늘 잘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